칸쿤의 터미네이터 오늘은 홀박스로 이동할 거에요 여기서 ADO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지금 배 타러 가고 있는데 그 선착장이 터미널 근처에 있어서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방금 여기서 티켓을 구매했는데 왕복 티켓까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440해서 좋네요 지금 배를 타러 가고 있는데 여기 시간표가 이렇게 있네요 짐은 저기 앞에서 실어다 주네요 나는 잘 모르고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직원이 캐리어는 저쪽에서 실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내 캐리어는 어디 있나 여기 이렇게 카트 택시들이 많이 있네요 저는 숙소가 가깝기 때문에 걸어가도 됩니다 여기 도착하자마자 이런 게 있네 사인이 있네요 여기는 홀박스라는 곳입니다 방금 체크인을 했고 숙소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체크인 시간이 안되가지고 집만 맡겨놓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일단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길이 별로 안 좋구나 이게 다듬어진 길이 아니라 이런 흙길이에요 여기는 그냥 쉬러 왔어요 작은 섬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 벽화라든가 이런 이쁜 그림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일단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바다에 가면은 또 놀거리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오게 됐어요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길인데 이런 골프 카트가 되게 많네 여기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 이동 수단인가 봅니다 오토바이도 많고 여기 자전거를 이렇게 빌릴 수가 있구나 가격이나 한번 알아봐야지 24시간에 200배속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맛있어 보이네요 아 방금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384페소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티 포함해서 400페소 주고 나왔습니다. 앞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집이 있네.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와 종류가 엄청 많아. 뭐 먹지? 이슬라 보니따. 포르토 루토스. 아이스크림 맛있습니다. 시원하네요. 밥이랑 아이스크림 너무 잘 먹었다. 아 근데 여기는 이 길이 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모래가 많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나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날립니다. 상당히 많이 날려요.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리냐면 이렇게 날려요. 먼지 날리는 거 보일 거야. 노을 보려고 나왔는데 일단은 자전거를 렌트 할 거예요. 이쪽인가? 아까 봐둔 게 있는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네. 멋진 노을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자전거 렌트 할 거예요. 가격이랑 시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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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자전거 빌렸어요. 이거고 색깔 이쁘네. 200페소에 빌렸습니다.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자전거 타고 여기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바람이 불고 시원하고 좋네요. 자전거 타기 나쁘지 않은데? 지금은 노을을 보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분위기 좋네. 이 식당인가? 여기 음식도 파는구나. 지금 홀박스에서 가장 서쪽으로 왔어요. 여기로 오면 아주 멋진 노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해변을 걷다가 잠깐 멈췄는데 여기 구도가 아주 멋있어요. 여기 수심이 되게 얕네. 왜냐면 저기 멀리 사람이 있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물이 무릎도 안 와요. 여기는 좀 사람이 가까워서 보이겠다. 여기 놀기가 되게 좋은 곳이구나. 이쁘기는 진짜 이쁘다. 여기는 역광으로 사진 찍으면 정말 이쁘게 나오는 곳. 물에 들어가도 수심이 굉장히 얕아서 누워서 찍을 수도 있고 점프해서 찍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포즈가 나올 것 같아요. 와 되게 좋다. 해가 계속 지고 있는데 더 멋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멋진 노을의 하이라이트를 보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해가 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조금씩 붉게 물들어 가고 있는 하늘. 자전거 파킹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하면 되겠지? 자전거 잘 묶어 놓고 이제 노을을 감상하면 됩니다. 와 멋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노을을 보기 위해서 왔네요. 저렇게 막대기를 던지면 강아지가 가서 주워와요. 여기에 이런 나무가 있는데 아 여기로 오니까 좀 멋있다. 네. 와 여기가 괜찮네. 개가 개가 있어. 얘 주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에 손수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노을이랑 같이 찍어줄게. 와 노을이 진짜 지금 빨개졌어. 노랗게 물드는 것까지 다 본 것 같은데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인가 봅니다. 많이 어두워졌는데 네 이럴 줄 알고 후레쉬를 갖고 왔어요. 이거 있으면 밤에도 끄떡없지. 이제 이러고 숙소에 가면 됩니다. 오늘 도착을 했는데 사실 크게 뭐 한 건 없어요. 길거리에 음식을 되게 많이 팔더라구요. 무슨 크레페, 햄버거 뭐 그런 거 많이 팔고 그래서 그거 먹고 들어가려고 지금 왔어요. 이거 어떻게 주문하는 거지? 그냥 달라는 대로 이렇게 주는 건가? 지금 다른 사람이 주문하는 걸 봤는데 퀘사디아에다가 이 고기를 고기인지 햄인지 이걸 얹고 저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주네. 이거 맛있는데? 주문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백패소입니다. 방금 퀘사디아를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 지금 밤인데 이것도 다 소화시키고 자야겠네요. 올박스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지금은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근데 아침을 먹고 숙소에 가서 다시 쉴 거예요. 낮에는 날이 너무 더워서 뭐 어디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냥 쉬려고 합니다. 와 지금 햇살이 되게 강한데 얼마나 강하냐면 눈을 제대로 못 뜨겠네. 지금 아침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 가려고 왔어요. 사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방금 식당에 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원래 여기 사진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추천해 주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음식이야? 계란이랑 안에 타코가 들어있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습니다. 메인 메뉴로 먹기는 조금 그렇고 아침 식사용으로 먹기에 정말 좋은 그런 음식이었어요. 아침에 잠깐 나와서 그냥 산책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 지역을 대표하는 사인이 있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홀박스 아 이게 엘이 없구나 이거 원래 홀박스인데 일부러 비워놨구나 저기 사람 서가지고 엘처럼 보이게 하려고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해변가를 걸으니까 기분이 상쾌하네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있어서 좋습니다. 이 해변 앞에는 무슨 식당이나 바 그런게 있더라구요. 여기에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바로 앞에는 물놀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해변 자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그림인가? 그냥 있는 건가? 여기도 그림이 있네. 멋있네요. 지금은 해가 지고 있는 저녁 시간대입니다. 아침에 여기 잠깐 산책을 했는데 지금 또 산책하러 나왔어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산책하고 다니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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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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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하면서 노을 구경 잘 했습니다 해는 이미 졌구요 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해가 진 다음에도 정말 멋있게 하늘이 노랗게 물드는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홀박스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여길 떠납니다 어 근데 지금 여기 되게 멋있는데 방금 여기가 너무 멋있어서 사진 찍었어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 인스타에 올려야지 어 여기도 멋있는데 잠깐만 예술이네 이제 여행이 끝나갈 시간이 다가오니까 뭔가 아쉬운 감정이 느껴지면서도 약간 지루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 여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루하면서도 아쉽고 심심하면서도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어디로 오자 mon Globet 한글자막 by 한효정